안녕하세요 늘버농부 입니다. 오늘은 참외밭에 왔습니다. 참외 주변풀을 좀 잘라주면서 참외가 익은 것을 찾아서 따주려고 합니다. 참외가 얼마나 익었는지 한번 볼게 있습니다. 이 사이에 참외가 있네요 아쉽게도 약간 푸른기가 있어서 다음에 올 때 따에서 보러 왔습니다. 여기도 참외가 있는데 여기도 약간 조금 덜 익은 것 같죠? 지난번에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참외입이 약간 갈변했습니다.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8월에 더워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. 9월 넘어가면 다시 순이 무성일지 모르겠어요. 다시 순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 여기도 노랗게 잘 익은 참외 하나 찾았습니다. 따보겠습니다.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. 여기도 노랗게 익은 참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약간 풍기가 남아있네요. 다음에 왔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노랗게 익은 참외가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노란색이 이것도 잘 익은 것 같아요. 아직은 익은 게 아주 많이 보이진 않지만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